신의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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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악과 2학번 테너 권상국 소프라노 이할인, 소프라노 프나은, 소프라노 이다은입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지금 자리에 앉은 대로 팀을 나누겠습니다. 아 저리 돌려? 네네 아 진짜 맞췄어 아 진짜 맞췄어 나 사실 맞추고 갔어 우승팀은 치킨 디프티콘을 드릴텐데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루치아도 그 영화 있잖아 이재훈 나온거 뭐라고? 이재훈 내수도르마 천천히 해봐 어? 천천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곡? 노래? 패스 조수미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 소 조 수 미 미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 어 아리야 가장 유명한거 조수미 선생님이 뭐?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가장 유명한거 가장 유명한거 유명한거? 어? 웃는거? 가장 유명한거 조수미 선생님 밤에 왕 어?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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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음 우리 Bryce 첫 아 미 nós 책 가장 유명한거 첫 chlor 작곡가! 고전! 베토벤! 모차르튼? 어! 맞아! 우리 시험 볼 때 그 뭐 피아노 보고 초결신창 봐봐! 세 개 보자 하나! 콘코넨? 맞아! 오늘 늦는 애! 지각한 친구! 이아린! 이아린! 왜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 몇 학번이야? 어? 우리 몇 학번이야? 이아린! 이아린! 붙여서! 학번 붙여서! 몇 학번! 무슨 학번! 이아린 학번! 이아린 학번!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교실! 장소 이름! 스페이스! 스페이스! 나 여기 이름 모르는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이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뭔데? 패스 안돼요? 다시 천천히!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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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먹은 거! 주신 거! 과자! 약간! 약간! 쌀맛 나는 거! 과자! 약간! 뻥튀기 같아! 어? 패스 안돼요? 다시!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과자 이름인데! 과자 이름인데! 과자 이름인데! 아까 전에 주신 거! 아까 전에 주신 거? 어!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으면 모른데요! 음악 이론인데! 어? 음악! 음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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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사성부로 이렇게 푸는 거! 푸는 거? 뭐? 우리 푸는 거 있잖아! 푸는 거! 어! 이론 푸는 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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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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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 오빠라! 나! 뭐?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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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있네! 제목! 어? 제목!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푸치니! 푸치니! 그 토란독트? 다른 거! 다른 거! 토란독트! 미미! 미미! 어? 미미! 해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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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비밀? 미미! 모르겠는데? 뭐라고? 미미! 그니까 푸치니의 오페라! 어어! 뭐? 나비 우위? 다른 거! 죄송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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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윤아! 등을 틀자! 어어! 치킨 먹어야지! 어어! 어어! 야 봐! 보라고! 어!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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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팩! 쇼팩! 어!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어! 상 땄어! 조성진? 남자! 조성진? 어! 자! 고우림! 어? 고우림! 우리 막! 고우림 선배가 나온 TV프로그램! 어? 어? 성악! 어! 성악!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프로그램! TV! 어! 맞아! 맞아! 우리 네이버랑 같이 네이버랑 찍는 그 레슨!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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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노트! 어! 자! 겨울에 하면 생각나! 겨울! 너무 뜨거워! 겨울! 겨울 단식! 겨울! 어! 옛날에는 3개 천이었거든! 지금은 2개 천원밖에 안해! 뭐라고? 자! 빵! 그 빵이야 빵! 겨울 간식! 빵! 어! 뭐야? 어! 맞아! 자! 테너야 테너! 테너! 어? 테너! 어! 봐! 파바루티 말고! 말고! 누구 있어? 파바루티 말고 누구 있어? 3대 테너 중에 파바루티? 카레라스? 한 명 됐잖아! 한 명 됐잖아! 어! 맞아! 자! 우리! 저기! 저! 카페 이름! 카페 이름! 카페! 카페! 카! 학교 카페 이름! 카페 이름! 눈치나 보! 그래! 그렇지! 이걸레 또요? 카페 이름! 카페 이름! 카페 이름! 이제 패스할게요! 택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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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해서 7개 맞춰주셨고 파란팀은 0개 6개 해가지고 6개 맞췄어요! 그래서 이쪽 분들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예! 정답! 정답! 아니! 하나도 5천 사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난 살 거고! 나 살펴보는 거다 지금! 난 살펴보..